공동주택시설개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시설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일건입니다 이번 24회 대비해서는 공동주택시설개론이 앞전시험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아마 하향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큰 하향조정은 아니고요 조금 하향조정돼서 아마 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시설개론은 크게 처음 입문한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은 이런 공동주택의 시설에 대한 쾌갈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뼈대 골조를 짜 올라가는 그래서 시계 아파트 있죠 그 뼈대 자체를 우리가 건축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하중이나 기초라든지 그 뼈대인 철공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장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장공사 그런 파트 부분을 다루는 건축구조 편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집에서 샤워도 하셔야 될 거고 또는 우리가 머리를 말리는 전기도 써야 되죠 우리가 조명이나 또는 TV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전기라든지 등등 겨울이 추워지면 난방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설비 부분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축구조 50% 수업문제가 출제되고 건축설비 부분 수업문제 50%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시험에도 또 출제가 되니까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구조 편부터 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 건축구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실 때 가장 많이 응급을 하는 파트는 아파트 뼈대인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은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우리가 건축설비편하고 건축구조를 합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건축구조분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입니다 여기는 보통 최소 3문제고 많게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최대는 6문제까지 나왔죠 제가 이제 범위를 압축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학습할 이 철근 파트 그래서 1장이 철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부분이 철근 이 철근 파트는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두 문제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철근 파트는 기본적인 구조 부분에 작용되는 예를 들어서 하중이라든지 용어적인 측면 그리고 각종 건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개갈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철근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철근은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 부분하고 그리고 바로 건축 구조입니다 이 파트 두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적인 측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 부분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이 하중 부분이 조금 더 높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 부분은 조금 난이도는 쉽게 출제가 됩니다 앞전에도 시공 가정에 의한 분류의적인 측면을 다뤘죠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만 공부해도 좀 맞출 수 있는 유형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하중 부분이 난이도를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제1절에서 총론에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 파트는 어쩌다가 한 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딱 두 번 갔어요 그리고 그 두 번 갈 때마다 내가 집중적으로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넣어가면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서 제1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에서는 간략히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부제라는 용어가 나오죠 첫째로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 필요한 용어라서 하는 거예요 구조부제는 별도로 시험내기인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부제 또는 내력부분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둥, 기초보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기초 이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이거 다 보시면 됩니다 상부의 하중이 작용되겠죠 그 하중이 작용됐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지나 전달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각 구성 부제를 우리가 구조부제 또는 내력부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자중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되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무게나 가구나 이런 것이 하중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전하게 지지, 지탱할 수 있는 부제가 바로 구조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내력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앞에다가 아닐 빗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구조부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비구조부제 바로 비내력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내력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조부제들이 많기 때문에 비구조부제에 대해서 아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구조부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럼 얘는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중이나 어떤 외력이 적용될 수 있는 그 힘을 지지하지 않는 부제를 비구조부제 사람으로 치면 근육은 구조부제의 내력부분이고 그 반면에 비구조부제는 근육이 아닌 여러분들이 밤에 야식을 좋아해서 드시면 살이 포동포동 찌기 전에 비개살이 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바로 비구조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구조부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보통 벽에 중에서 벽도 그러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 있겠죠 그것을 보통 내력벽이라고 칭해요 내력벽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바로 비내력벽이겠죠 벽에서는 바로 비내력벽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내력벽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않으려는 비내력벽은 비내력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내력벽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것이 첫 번째로 칸막이벽이 여기에 해당이 됐네 칸막이 칸막이벽이라는 것은 공간을 나눈 것이죠 어떤 실의 공간을 나누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칸을 지는 벽이 칸막이벽이죠 그러면 칸막이벽은 철거하거나 해체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비내력벽, 비구조부제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이 커튼월입니다 커튼월, 월은 원래 벽이죠 커튼과 같은 벽이라는 거예요 커튼과 같은 벽 커튼월은 과거에는 비내력벽의 개념이었죠 지금 현재의 커튼월 개념은 보통 공장 생산된 부제를 외벽에 조립하는 거죠 비내력 외벽이 커튼월이에요 커튼과 같은 벽이다 그러면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사무실 이런 건물에 보시면 외벽을 무엇을 하고 있다? 공장의 생산 유리 같은 걸로 조립하죠 그 벽이 커튼월이에요 그러면 630빌딩의 외벽이나 제이로떼월드나 이런 사무소 빌딩들 있죠 이 조립하는 벽을 커튼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들이 아파트도 주상복합 형태로 타워 형태로 지어진 아파트도 외벽을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단열을 하면서 그래서 하재가 난 막 탁 올라가죠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 외단열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커튼월로 보통 설계되는 것들이 외단열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죠? 탁 올라갈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 비구조부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구조부제죠 이런 창문틀 같은 거 창문틀 그래서 문틀 종류들 창문틀 이런 것들은 비구조부제입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문틀이나 창문틀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그러면 문 변형이 돼서 문 안 열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구조부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제들 그리고 구조부제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부제들 구조부제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기초부제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부제를 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대들보 이런 것이었죠 대들보 맞죠? 그래서 대들보의 목매에 달았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것도 보죠 대들보도 그리고 카세라는 것은 빗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보강된 부제를 카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어떤 행력을 수평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밀리겠죠 이렇게 변형이 생겨주시죠 그래서 이걸 보강할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 준 이 부제를 보통 가세 가세 영어로 보통 브레이스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가세는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대각선 빗방향으로 보강된 부제를 카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스라고도 하고 보통 카세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짧게 때문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부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면서 우리가 하중을 지지 않는 비내력 부분 그리고 가세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라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부제력 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어요 4번에 부제력 응력적인 측면 부제력 응력 그러면 이 부제력 응력이라는 것은 법령 기준의 구조 기준의 용어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죠 거기 하중이나 외력에 의해서 구조부제의 가상 절단면이 생기는 축바향력, 힘, 모멘트, 전당력, 비틀림 등 해놓으니까 힘들죠 외워야 되는 줄 알고 쉽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부제가 있었어요 뭐 기둥이나 이런 구조부제가 있었습니다 구조부제가 있게 되면 이때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축방향력 자 축방향은 축방향이라는 것은 이 길이 방향이 축방향이 되는 거예요 축방향 이것이 축방향인데 축방향력은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축방향력이라고 해요 축방향력 그러면 축방향력에는 이 축방향력은 이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축방향력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방향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 있고 인장력 자 인장력이라는 것은 어떤 부제가 있을 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가 인장력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 반대로 누른 힘을 압축력이라고 해요 압축력 압축력은 이렇게 누른 힘을 압축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른 힘을 압축력 그러면 이 두 가지 힘이 축방향력이요 잡아당기고 밀고 이런 것이 바로 축방향력이에요 그러면 자 작용된 힘은 축방향력인데 그러면 내부에 이 내부에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거기에 버티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힘을 부제력 부제력, 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장력이 작용이 되죠 또는 압축력이 되죠 내부에는 이 내부에 생긴 저항하려고 생긴 힘을 보통 응력, 부제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인장, 응력, 이렇게 부제력보다는 응력을 많이 써요 부제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긴 힘이 인장, 응력이란 썸면 됩니다 그러면 누른 힘이 생겼죠 그럼 내부에 생긴 힘은 압축, 응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압축, 응력 이렇게 보는데 부제력보다는 응력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 7번에 벽하고 기둥 개념이 나오죠 벽, 기둥은 수직부제죠 수직부제에 속합니다 수직부제는 대표적으로 기둥이나 벽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벽하고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 벽과 기둥의 경우 수직부제니까 압축력이 바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압축 누른 힘 아닙니까 그래서 축방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벽이나 기둥은 압축력이 받게 되죠 그러면 내부에는 압축응력이 지배적인 응력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경량 칸막이 벽에 대해서 해놔죠 경량 칸막이는 자중이, 자체의 무게를 자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중이 1kg 유톤 퍼 제곱 메다 이하인 가동식 벽체를 우리가 경량 칸막이 벽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자중 1kg 유톤 보통 1kg 유톤은 약 100kg라고 보시면 돼요 1kg 유톤은 100kg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kg 그래서 이하의 가동식 벽체를 우리가 경량 칸막이 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제2절부터는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장림힘 하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포인트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동성, 우리가 이 하중 파트는 우리가 학습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정확한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중적인 측면 건축물의 장림힘은 어떤 하중들이 내야 그래서 먼저 보시면 1번에 고정하중 2번에 하라중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적설하중이 나옵니다 3번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진하중 나오죠 지진하중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풍하중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건축물의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작용시간, 기간을 따져서 장기하중,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장기하중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일정 단시간에 작용되는 것을 보통 단기하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용시간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장기하중, 지속적으로 건축물 전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장기하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하중 그리고 단기하중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닌 일시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우리가 단기하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15페이지의 고정하중에서 나오죠 고정하중 그러면 1번에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죠 고정하중 그래서 이 고정하중의 경우는 이것은 장기하중에 속할 수밖에 없죠 장기하중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라중, 라이브로드 하라중 이것은 장기하중, 두 개의 하중은 장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하중을 사하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정하중을 사하중, 데드로드 그래서 사하중이라고 표현하고 하라중은 적재하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고정하중은 이 고정하중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라중, 적재하중은 이 하라중을 거의 대부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살짝 응급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하중들은 다 단기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하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설하중이라든지 지붕 위에 내리는 눈의 무게 이런 적설하중이나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이런 지진하중이나 그리고 풍하중 이외의 충격하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에 관련된 풍하중이나 그리고 충격하중 등등 다른 하중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그래서 건축물의 장기, 지속적으로 적용된 하중은 이 두 가중이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무엇이다? 자체의 무게예요 자 그럼 뼈대의 무게이시게 기둥이나 보나 벽체 이런 것 있죠 이런 뼈대 골조의 무게가 바로 고정하중의 개념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것이 고정하중이죠 옷 다 벗고 안에 적재 음식물이 다 없을 때 상태 이것이 고정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조물의 자중이죠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예요 자중이에요 자중 개념이 바로 고정하중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고정하중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입니다 자중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 이 하라중이라는 것은 이 하라중 적재하중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주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고정하중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하중이죠 그러면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구도 가져가고 냉장고 막 이런 거 가지고도 가죠 그리고 사람도 입주를 하잖아요 그 하라중이 바로 하라중이에요 하라중 그래서 뭐 사람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하라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거죠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 개념이죠 발생되는 하중이 하라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람이나 가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하라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조부재들은 거의 다 무엇이다 바로 고정하중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비구조부재, 비내력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의할 것이 바로 이 비내력 부분 또는 비부 자 이렇게 비내력 부분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또는 비구조부재 이렇게 언급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조부재와 이런 것을 언급을 한 거죠 아니면 이 비내력 부분 또는 건축 설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비내력 부분 건축 설비 부분이 부착이 된 것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하중으로 봐줍니다 고정하중이에요 부착된 것 그러면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비내력 부분 그래서 이제 비내력 부분 건축 설비와 관련돼서 이것은 부착이 되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부착이 안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라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부착이 안 됐죠 그러면 여기죠 하라중이고요 부착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비내력 부분 비구조부재에서 칸막이벽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량 칸막이벽이 있었다 경량 칸막이벽에도 부착되는 칸막이벽이 있고 부착되지 않는 칸막이벽이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족 쪽 칸막이벽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 비내력 부분에 바로 이거 조족 쪽 조족 쪽 칸막이벽은 조족 쪽 라는 것은 자 이거죠 벽돌이나 볼록조 이런 것이 조족조죠 벽돌 볼록을 쌓을 때 모르타라는 접착제 가지고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경량 칸막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여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동성 가동성은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는 없었나요? 경량 칸막이며 이 경우는 바로 부착이 되지 않죠 모르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 그러면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하중 부착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라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집에 책상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다? 하라중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이런 질문을 응급을 한 거예요 칸막이며 개념을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우리가 기본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라중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 주택의 하라중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에 여기 보면 제거 나오죠 거기에 표가 나와요 기본 등분포 하라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라중은 등분포가 있고 등분포라는 것은 바닥판이나 슬립에 있을 때 여기 있죠 하중이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등분포예요 그러면 하라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분포 하라중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집중하라중에서 이렇게 바닥판인데 여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학문대만 하중이 작용된 것을 집중하라중이라고 하고 이거는 집중이고요 집중하라중 개념이 있고 등분포 하라중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포가 골고루 분포되죠 그래서 등분포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계만 설치해도 그러면 집중하라중이 되죠 그러면 기계도 설치하고 사람도 있다 이러면 등분포하고 집중이 같이 쓰는 거죠 병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분포 하라중에 대해서 해놨죠 그러면 이것이 1, 2, 3, 4 4가지만 해놨는데 용도마다 다양해요 용도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은 2km2m로 설계하겠다 그러면 거기 등분포 하라중 2가 나오죠 그러면 그 2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2km2m 다 이겁니다 거실이 그러면 이것이 채소입니다 이거 이상 하라는 거예요 이게 채소 기준입니다 채소 이거 이상 우리가 처리를 해주자 이겁니다 거실 그러면 거실이라는 것은 이것을 거실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거실 개념은 거주나 집무, 자극,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방을 다 거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거실이나 침실이라든지 또는 주방 이런 게 다 거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실은 2km2m로 보자는 거죠 그런데 공동주택의 공용실 최근에 우리가 주상복합이나 크게 좋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공용실을 많이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 일을 하는 데도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집중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용실의 경우는 5km2m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발코니 나오죠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로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라고 많이 쓰는데 베란다는 잘못된 용어예요 베란다는 이것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저층부분이 있을 때 여기 상층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앞에 옥상을 자기가 쓰는 거 여기가 베란다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베란다라고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옥상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거 여기 샷이 쳐가지고 이것은 발코니예요 발코니 그래서 베란다라고 제발 부르면 안 돼요 앞집에 옥상을 자기가 사용하는 게 이게 베란다의 개념입니다 전 국민이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베란다 확장 뭘 베란다를 확장해 줍니까 앞집 아래층에 옥상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옥상 나머지 이 부분을 다 사용하는 게 이게 베란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거실이 우리가 2km2니까 그거에 1.5배로 설계하겠다 그럼 1.5배 되니까 그러면 이게 2니까 곱하기 1.5죠 그러면 발코니는 3km 유톤 퍼 제곱메다로 설계하자는 거예요 이게 최소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하되 최대치를 주어진 거예요 최대는 5km 유톤 퍼 제곱메다 이하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가 거실보다 우리가 더 크게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몇 번 언급이 되었었죠 발코니하고 거실적인 측면을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 그게 좀 복도나 이런 부분 있고 계단 있죠 그러면 기본적인 아파트에서 4번의 계단은 알아두시면 되죠 계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계단은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2세대 거주주택은 이걸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계단실 또는 홀을 기준으로 1호 2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는 3호 라인하고 4호 라인 이렇게 성강기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으로 올라와서 홀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1호 2호 또는 3호 4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2세대 거주주택입니다 자 성강기를 내렸는데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어요 방화문이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2세대 거주주택은 올라왔을 때 성강기에서 1호 2호 이렇게 두 세대가 있는 것을 2세대 거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키로 유톤퍼 제곱에 대해서 설계하자 기타 계단의 경우는 5키로 유톤퍼 제곱메터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중에 대해서 장기 하중을 살펴봤어요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다른 지문을 좀 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기초적인 것은 이것을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부터는 이 단기 하중 단기 하중의 적설 하중, 지진 하중, 풍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